조용찬의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물고 온 금융 불안이 좀 잦아드는 걸까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불안감들이 계속 상전했는데요. 심지어 크레딧 스위스가 인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했는데 간밤에는 또 좀 분위기가 좋아진 것도 같고요. 어떻게 갑니까? 또 이제 FMC를 앞두고 있는데 FMC 결과는 어떻게 보시고요? 네, 금융시장의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이 일단 누그러들긴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 세계 각국의 신문들을 보니까 의외로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을 비롯해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대출 허드를 높임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신용 불안 위기가 언제든 도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원칙이지만 연중 같은 경우에는 은행 리스크하고 금리 인상과는 별개로 지금 처리를 하겠다는 기조가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25P 정도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올해는 금리를 이후에는 동결시키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금리를 일찍 동결시키면 은행의 구조적 문제만 오히려 시장에 부각을 시킬 수가 있고요. 현재 CDS 프레임엄을 보면 유럽 은행들만 중심으로 해서 조금 높아질 뿐이지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공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25BP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만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어느 정도는 동결하십니다. 그러면 FMC는 금리 인상 폭보다도 이후에 나타날 여러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 연준 같은 경우에 점도표에 향후 1년 뒤 그리고 연말까지 봤을 경우에 중앙값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3.75에서 4% 전후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 3월 금리 인상 이후에 연말까지는 4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시장이 판단한다는 점에서 주시장이 호재가 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노문화 증권 같은 경우에는 6월 회의 때부터는 양적 긴축도 인제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골드만삭스가 예상했었던 대로 이번 4분기 미국의 성량률은 0.3%보다도 낮은 1.2% 정도 예상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기 하락 위험과 관련된 연준의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대해서 각국 금융당국이 빠르게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그 사태의 원인 자체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꽤 있다고 합니다. 향후 연준의 정책에 조금 발목을 잡는 요인인가요? 그렇습니다. 엘리사프트 워렌 미국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관련해서는 월과 탐욕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의 정책 실기도 큰 목을 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이상의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비둘기파로 얼굴을 변신하기에도 이미 때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어떤 정책 안을 내놓고 시장을 리드하더라도 이전보다는 파워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연준 같은 경우에는 돈의 역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 이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연준은 사실은 금융 불환도 그렇지만 물가를 잡아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할 텐데요. 그럼 인상은 이번에도 그칠 수 있고 이번 정도 아니면 한두 차례 정도 그 금리 인상은 멈춘다. 그러면 금리 인화는 언제쯤 가능할 걸까요? 문제는 연준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아석 번스 FRB 의장 시절에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잡지 못한 상태에서 신용 불안 그리고 주가 하락과 같은 지금과 같은 금융시장 상황이 전개되면서 조기의 금리 인상을 중단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라든지 또 물가 고용지표에 의거해서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가져가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밝힐 것으로 보여지지만 앞으로 경기 하락 위험이 더 커진다는 측면에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요. 시장이 원했던 1%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까지는 실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특이한 게 이번에 자기네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영향 없다. 영향 없죠. 결제권에서 배제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중국은 어쨌든 국제금융거래를 하는데 중국도 금융시장에 대한 노이즈가 있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SNS를 통제하고 있고요. 중국 언론들과 관련된 이와 관련된 보도 통제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중국인들의 5G 이용자 수만 하더라도 오묘이 되고요. 중국 성인들의 80% 정도는 디지털 뱅킹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위챗뱅킹 같은 경우에는 3억 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은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마이뱅킹이라든지 수채연 신용뱅크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2021년 9월달부터 2대 상품에 대해서 원금 보장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환매 신청이 국제 신용 위험이 높아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대부분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서 자금들이 좀 빠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홍타 사태와 같은 대규모 도산이 일어난다든지 또 중국에서 신용 불안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자산 운용시장 규모가 상경원 정도가 되고요. 2대 상품만 하더라도 4천조라는 자금들이 크게 요동실 가능성이 현재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 불안으로 인해서 달러가 조금 약하죠. 그러면서 여타 통하는 강세인데 유독 위안화는 또 달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약세다? 왜 그렇습니까? 네. 최근 들어와서 중국 기업들 같은 건 수출 자금을 달러로 지금 갖고 있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달러 예금은 8,878달러까지 팽창했고요. 또 항공사나 해운사 정유회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외환시장과 관련된 환핵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융자평대라고 해서 지방정부의 대출 플랫폼을 통한 자금을 지원해줬는데 이 부분들이 규모가 무려 3천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자금 중에 천조라는 자금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데 속수무책 손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지방은행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불안감이 점점 고조가 되면서 10년 지지선인 1달에 7위엔선 부분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상당폭 변동성이 확대되는 불안한 국면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신용 위험이 커지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조용찬의 집중문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앤뷰 지수는 큰 변동 없이 지금 가고 있는 흐름들 이어서 특별히 코멘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슈앤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앤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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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앤뷰